비싼 철냄비에 흉한 흠집이 이제 흠집 노! 세제 노! 싹싹! 싹 다 지워버린 자! 업그레이드! 요술 철 수세미! 싹세미! 김치 삼겹살 함께 새카맣게 태워버린 후 일반 수세미로는 안 지워지죠! 싹세미로는 흠집 없이 싹싹싹! 아무 흠집 없이 텃냄비! 싹세미! 그른 후라이팬 흠집 없이 싹세미! 비싼 명품 그릇 흠집 없이 싹세미! 보세요! 비닐에 프린트된 글자만 싹 지워냈는데도 찢어치지 않고 그대로! 비싼 대리석에 사인펜으로 글씨를 써도 낙서만 지우고 흠집은 없는 싹세미! 수익 노! 전과적 철저하게 검수 완료한 믿음가는 100% 대한민국산! 업그레이드! 요술 철 수세미! 싹세미! 10개씩 무려 무려 10팩! 뿐만 아닙니다! 천분 10개 한 팩을 더! 총 110팩은 몽땅 다! 잠깐! 고급 리트릴 장갑 10장을 보너스로! 기초가 29,800원! 29,800원에! 두 세트 220팩은 구매 시 만 원 할인까지! 체험분 10팩은 다 써보시고도 광고처럼 안되면! 100% 전에 환불 보장되니까 믿고 주문하세요! 대체 어떻게 흠집 없이 치우냐고요? 철을 0.031mm에 미세한 실로 짜서 만든 초미세 스티롤! 흠집 내지 않고 표면에 때만 싹 치우는 원리! 속에는 과일을 씻어도 안전한 일종 주방 세제에 듬뿍 함유! 세제 남기 없이! 싹세미 하나만 쓰면 풍성한 거품! 유리판에 불자국을 심하게 내도 지워질까요? 힘 하나 안 드리고! 싹! 싹세미! 눌러붙은 커피 자국도 빠르게 지워주는 효과! 안 닦이는 칼의 자국도 싹세미! 가스레인지 주변 눌러붙은 때도 싹세미! 은은한 레몬 향이 남아 더욱 상쾌하게! 녹물 자국이 남는 제품에 실망, 록! 업그레이드 싹세미는 녹이 빚지 않는 대압 스티롤로 걱정 없이! 유해물질 MIT 등 검사 완료! 환경 테스트까지 완료한 정품 싹세미! 팔 아프게 문지르지 않고 슬슬해도 싹 지워져요! 흠집도 안 남아요! 흉한 단자국! 팔팔 끓여도 안 되고! 식초, 콜라, 베이킹 소다! 아무 소용 없었다고요! 검게 편한 불판도 흠집 없이 싹세미! 녹이 심하게 난 공기구도! 말끔하게 새 것처럼 바꿔주고! 변색된 공구도 싹세미가 해결! 캠핑, 여행 가서 따로 세제 챙길 필요 없이! 싹세미 단 하나로! 싹싹싹! 진짜 되냐고요? 됩니다! 비닐은 찢어짐도 흠집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흠집 없이 한 자국만 싹 찌워주니까 마음껏 문질러 닦는 쾌감! 빨리 느껴보세요! 진짜 흠집 없이 지우냐고요? 찢어짐 없이! 손상 없이! 비닐의 흰새만 싹 찌우는 싹세미의 위력! 한 자국 심한 지저분한 크릴도! 쉽게 싹세미! 예쁜 컬러 냄비! 컬러 후라이팬! 코팅 벗겨지지 않고! 때만 싹! 싹 세미! 헛난도! 흉한 스크래치 없이! 볼 때만! 싹! 싹 세미! 흠침나기 쉬운 인덕션도! 싹세미로! 싹싹싹! 세제 따로 묻힌다? 노! 과일을 씻어도 안전한! 일종 주방 세제에 듬뿍 함유! 불만 만나면 풍성한 거품! 철수 세미인데 흠집이 하나도 안 나니까 마음껏 팍팍 문질러서 씻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수입 노! 전과적 철저하게 검수 완료한 리듬가는 100% 대한민국산! 업그레이드 요술 철수 세미! 싹세미! 10개씩 무려 무려 10팩! 뿐만 아닙니다! 천분 10개 한 팩을 더! 총 110팩은 몽땅 다! 잠깐! 고급 리트릴 장갑 10장을 보너스로! 기초가 29,800원! 29,800원에! 두 세트 220팩은 구매 시 만 원 할인까지! 천분 10팩은 다 써보시고도 광고처럼 안 되면 100% 전에 환불 보정 되니까 믿고 주문하세요!